우리는 어제 히브리스 13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동교 신자들의 사랑, 또 이방인에 대한 사랑의 확대, 손님을 대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찬송의 제사가 사랑의 행동과 함께 동반되어야 함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교리적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도 영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세상의 진영 밖에서 그리스도께 합류해야 하고 그분과 함께 수치를 당해야 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몸을 입으셨을 때에 호의호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같은 몸을 지닌 우리들은요. 그분의 몸 된 교회는 호의호식하고 싶어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자기 이름으로 된 어떤 단체 하나 만들지 않으셨고 본인의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등기하지 않으셨으며 무슨 건물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그 본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는데 교회가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는데 신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대단한 간극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가만히 생각해야 해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닌가. 나 자신부터가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너무 속물이 되었어요. 너무 세상이 찌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때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신 주님 그 피로 우리를 실으신 주님 그분의 대를 따르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구보서를 시작합니다. 야구보선은 한 종교개혁자가 말한 것처럼 지푸라기의 서신이 아니라 관점이 다른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입니다. 이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바로 바울의 서신서와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둘은 서로 평행선을 이루고 또 서로 조합되면서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신칭의를 전했다면 주의 형제 야구부는 바로 사람의 관점에서 말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점이 다를 뿐 두 개의 각 저자가 같은 성경의 영감을 받아쓰는 성경이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구부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주재했던 바로 그 야구부입니다. 바울도 이 야구부를 상당히 존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러가지 시험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1차적인 수신자는 바로 열두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 열두지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이므로 우리 모든 세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주의 백성들이 실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본서신은 알려줍니다. 뭐 구체적인 인사 한마디나 마무리 죽도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밀고 당겨도 꼭꼭히 서 있어야 하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구부는 실현 앞에서 바른 관점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즉 실현을 저주나 재난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천년 이 땅에 살면서 유교 문화와 샤머니즘 문화와 또 여러가지 혼합주의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아니 난 그렇지 않습니다. 해도 우리는 이 문화를 공기처럼 마시고 내쉬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죄가 많아서 그래요. 조상 때의 부덕함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실현을 저주나 재난으로만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기쁨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그 요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조금 기쁠 거리로 삼아라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실현이 우리에게 올 때 실현을 만날 때 당할 때 그것을 해석합니다. 실현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그리고 이것으로 나는 단련되어져 가겠지 이 고통으로 무슨 선한 일이 나오겠지 그렇게 해석하며 우리는 약간의 기쁨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이에요. 실현이 올 때에 불병의 거리를 남겨둔다거나 실현이 올 때에 원망의 요소를 남겨두는 것은 바른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는 아닙니다. 물론 왜 안 아프겠어요? 위로받을 여지가 왜 없겠어요? 왜 안 슬프겠어요? 여기서 말이 실현이라고 했지 여러 가지 시험 얼마나 많겠어요? 물질을 잃어버리거나 재산을 약탈당하거나 내 건강이 치매를 받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나가거나 이럴 때 제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붙은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님이 힘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 이길 수 있어요. 현재의 나는 그런 걸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치지만 주님이 그 순간에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게 제게 힘을 주세요. 내적 힘을 주세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본문은 슬픔이 더불어 우리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도회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슬픈 세상이에요. 시험이 있는 세상.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세상이에요. 나는 내 안에 있는 복잡다단한 감정 때문에 힘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끔 그런 것이 꿈에 나올 때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그 여러 가지 시험은 단순히 먹고 자고 마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것에 다 드러납니다. 남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큰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어쩔 수 없어. 그냥 운명인 줄 알고 살아야 돼. 이러한 느낌을 이러한 자세를 성경에서 도무지 발견하지 못해요. 오히려 남자들께 굳건히 서서 밀고 당겨도 꼿꼿이 서 있어서 그리스도처럼 그것을 기쁨을 촉진시키는 요소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이는 왜 그래야 되는지 그 뒤에 설명을 보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인내는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요소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으로 압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강건하여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저는 체험으로 알게 되었어요. 무슨 대단한 은사가 있어서 남들에게 주목을 받는 거에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좀 많아가지고요. 여기저기 쓸만한 여지가 많은 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옹색한 사람이 있고 돈이 많아도 나눌 마음이 일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돈이 많은데 건강을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모든 신앙 모임에 다 참석하면 아멘아멘 하고 여기 뛰기 저리 뛰기 하는 거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인내가 없어서 나가떨어지는 것을 저는 봤어요. 조용하지만 무슨 일을 하겠나 싶지만 그 안에 진주보다 강한 인내가 있어서 풍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제자리를 지키는 성도 저는 그런 성도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여기서 그냥 때로 일어나서 너무 예수님 좋아요 하고 저기서는 예수님을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는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여기서는 죽이려고 하고 여기서는 무관심하고 이런 세파가 어디 있어요. 어디에 마음을 둘지 모르는 그런 상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친히 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셔요. 그런 걸 인내로 흔들림 없이 제자리에 서는 것 말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인내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15절과 16절을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지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러한 여러가지 시험을 허용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테스트하고자 함이지 여러분을 유혹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야구부는 분명하게 선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템테이션 유혹을 받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미혹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유혹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더 단단하게 하시지 여러분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위대한 구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제되지 못한 욕망이 바로 죄를 낳습니다. 욕망 자체는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욕망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합니다. 욕망이 없으면 이런 욕심이 없으면요 무슨 일을 할 수 없어요. CS 리우스가 말했죠. 어떤 사람에게든 완벽한 기회란 건 오지 않는다. 단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사람을 탁월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욕망 때문에 무언가를 더 알려하고 무언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할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욕망도 자제가 돼야 돼요. 내 하루 일과가 마치고 내일의 일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딱 절제해야 됩니다. 욕망이 지나치게 뻗어나가서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도입이 된다면 그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욕망이 가지를 쳐가지고 그것이 죄를 이룰 수 있거든요. 자제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제되지 못한 욕망이 죄를 낳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죄는 사망을 이룹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죄를 짓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것은 바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하나님이 이러한 시련을 내게 허용하신 것은 뜻이 있겠지 이러한 올바른 반응이 온전한 영적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는 것처럼 또 그 대조적으로 욕망에 대한 그릇된 반응 즉 자제되지 못한 욕망은 또한 거기에 순순히 넘어가는 것은 비참한 영적 궁핍함을 창출하고 궁극적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자들아 속지 말라. 그 욕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요. 뭔가를 좀 잘하고 싶은 것 그 욕망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죽기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반면 이 탐욕 그것도 욕망이죠. 그걸 절제하지 못하면 가인처럼 우리도 버려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알미니우스 주의자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런 야구부를 통해서 야구부서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그분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낳는 것으로 이제 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가지 시험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더 반짝거리게 하시고 모나고 더러운 것은 쳐내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데 우리도 민노라 민노라 말로만 하지 말고 그들 실천하여 주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봐요. 저 그거 알아요. 저 지금 주님께 징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행함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함 지체들을 만나는 행함은 하나도 없이 말만 하고 있는 경우를 봐요. 마귀에게 속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무릎 꿇는 행함 우리가 믿는다면 무릎 꿇는 행함 우리가 믿는다면 도와주세요. 지체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행함 또 내가 넉넉하다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행함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온전하게 됩니다. 알고 있는 것은 그저 한 발자국을 뗀 것일 뿐인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이걸 행하기까지 해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착각한다고 그저 한 수 조금 배운 건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실현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예수님도 이러한 똑같은 실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울을 아셔요. 혼자 있는 게 뭔지 아셔요. 버림받는다는 게 뭔지 아셔요. 살이 뚫어지고 피가 흐르며 몸이 찢겨진다는 게 뭔지 아셔요. 배반 당하고 남들이 자기에게 침을 뱉는다는 거 그게 뭔지 아셔요. 뺨을 맞는다는 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다는 게 뭔지 아셔요. 그러므로 능히 여러분을 이해하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먼저 당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에 굽든 저희를 용서하시고 기도의 행함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함이 있게 하소서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힘이 듭니다. 주님 힘을 주소서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안으로 답답함과 밖의 환란이 있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굳게 서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움직임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